01748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삼현철강입니다. 삼현철강 은 1978년 설립되어 코일 전철단 가공업 및 판매업 철판유 가공업 및 판매업 형강유 가공업 및 판매업 부동산 임대업 사업을 연위하고 있음 포스코에서 생산하는 여련제품과 후판 등을 매입하여 가공 및 판매하고 현대제철에서 생산되는 형강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함 향후 건설중장비 강교, 조선 등의 가공품을 생산할 예정으로 가공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포스코의 여련제품 판매 대리점으로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남 광양의 일공장과 이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대시포스코로부터 여련코일 및 후판 등을 매입하여 철단, 드릴링, 철곡 등의 가공을 거쳐 수요처에 판매하며 현대제철로부터 형강을 매입하여 판매함 대시포스코의 여련제품 판매 대리점은 동사와 대동스틸, 윈스틸, 동양의 스택, 문배철강, 부국철강 등 8개 업체가 지역별로 경쟁하고 있음 재무 대시 주력 여련제품 수요 증가와 판가 상승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증가하였으나 원가율 상승한 가운데 대손상각비 발생으로 영업이익률 및 순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하락하였음 대시 순이익 실현 및 운전자금 부담 축소로 영업활동 상청 플러스 사인의 현금 흐름을 지속하였으며 우량한 수준의 재무 구조를 견지한 바 사업 운영상 단기적 자금 흐름은 원활할 듯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와 가전산업의 생산 감소에도 자동차 산업의 생산 증가와 국내 건설 투자의 회복세 등으로 여련제품 수요 증가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3월 29일 9시 53분 기준 장중 삼현철강의 시가총액은 78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 입니다. 삼현철강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037위 입니다. 삼현철강의 상장 주식수는 1570만 28배가 한 주입니다. 삼현철강의 액면가는 500원 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삼현철강의 퍼은 4.9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4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7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02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264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어 은 0.4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02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 입니다. pb아어과 bps는 각각 0.41배 12,26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5.98% 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간은 n-a원 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6번지억원 331억원 191억원 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7번지억원 254억원 160억원 입니다. 3현철강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8번지 43%이고 유보율은 2124.67% 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5.65이며 전일 대비해서 0.71 더하기 0.0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36.48이며 전일 대비해서 2.97 더하기 0.3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